Undertale Psalm 오케이! 목 따라 해드릴게요! 누군가에게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안 있어요. 원래 이렇게 나오면 못하면 제 다리가 여기까지 있어요. 아 네 진짜요. 다리가 여기까지. 어 주로 갈까요? 이렇게 원래 한 세트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많이 했어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제 딱 맞습니다. 오늘 뜬 이 순간 우리 맘에 도견 모든 걸 물들겨 헤이 비비 헤이 비비 그란드 프리 그란드 프리 그란드 프리 그란드 프리 더 먼 세상으로 가 지금 내 손을 잡고 아무것도 짧아도 돼요? 네. 네. 그래. 우리 세상으로 가 헤이 비비 헤이 비비 의원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머리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부정 부정 부정은 부정 아니야.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두마디 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냉동 너 붐이야 붐? 네 붐 스크르 스크르 넌 손을 멀리 뻗어봐 좀 더 깊이 닿아봐 Feeling so high-high 발라지는 걸 원하는 듯 말해봐 어디든지 땡클 흥설이지 않게 돌아보지 말고 Diving 가슴을 가져듬고 Let's go 선명히 번진 blue 감각을 깨운 blue 날 가득 물들겨 헤이 베비 헤이 베비 눈을 뜬 이 순간 우리 모두 잘했어요 제가 멤버마다 질문이 두 개나 달라요 시나리오 팝 미니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는가 제 친구가 있었나 약간 논란이 와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이런 이미지였네요 저는 좋아요 친화력이 좋다는 건 좋은 거니까 연혁한테 아까 응 저 친화력 갑으로 인정받았다고 맞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친화력 좋아 다 하고 가슴 멤버들이 어이없어 하겠네 좋네요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는 경광인데 연혁하고 가야겠어요 유일한 외국인 멤버가 최근에 배운 신기한 한국어나 신조어가 있다면 사자성어 쓰고 난리 났어요 살짝 어쩔 팁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.. 비가기 필요한 질문 나는 멤버들 밖에 없지 성민이 지금 댓글도 안 하는데 나쁜 행사 제가 가장 평다운 순간 없어요 평다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중학생 보는 듯한 기분이에요 성민이 연습할 때 연습할 때 형들 맨날 장난치면서 안 찍어 형들이라도 다 쳐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? 제가 코에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처럼 처럼한 눈이 잇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끝? 야 나 나 진아령 밥으로 인정받아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그런 거지 기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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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런 거지 모양만 예쁘게 하면 되겠다 kirj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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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 탱탱 tests 군이 꼭 현실로 이뤄졌네 everyone 모든 걸 걸어서 놀라이 환호할게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지금 뭐였죠? 멈출지 몰라 펜트 지금 아무데만 해도 지내줘가 안 하고 싶어요. 힘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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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다이어트를 먹으면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싶어요. 열심히 사는 데 이렇게 나오니까. 안녕하세요. 너무 힘든데요. 잠옷같아.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. 첫 패배 했으니까 이번에.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? 저는 아무나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잘 모르겠어요. 형 되게 나무 같애. 나무 이렇게 가지. 되게 학교 학예회에서 나무 역할을 하치고. 모자 쓰고 이렇게 벌면 안 되죠? 나무 만들고 가시죠. 너는? 학예회 보러 온 사람. 사람 아니야? 무고기. 무고기예요. 무고기? 무고기? 이번 사건에 대해 동생이 자신다. 저 나무가 잘못됐어. 정신이 하나 잘못됐어. 어디쯤 정신이 잘못됐어. 우빈이 형도 첫 패배 생각할게요. 우선할게요. 한번 첫 패배 생각할게요. 나, 나 화면 이런 걸 할 수 있어. 태형을 이미 했잖아요. 그때? 이집 때 했잖아. 그때 초피 아니야? 초피보다 짧았잖아. 그치. 이집은 긴 머리가 난 것 같아. 머리가 짧으면. 이집은 이게 어려워졌습니다. 안녕. 안녕. 없어, 그냥 없어. 무. 나중에 젖살이 더 빠지면 그때. 아, 몰라. 근데 요즘 이게 살 빠졌다.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.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. 딱히 뭐 안 하는데. 빠지지 않고. 우와, 멋있다. 멋있다. 젖살이 막 빠지고. 여기는 더스타 하보 현장입니다. 누가 안 닿았어야 돼. 여기는 더스타 하보여이랑 나 화면 상상의 추천. 이런 거 제일 좋아. 김파원생이. 나 춤을 계속. 이런 거 처음하는 수 있어요. 이거 노래는 좀 없으세요? 낙소 누가 했어요. 누가 했어? 몰라요. 누가 안 했어요? 몰라요. 주워야 될 거 아니야? 누가 이렇게, 근데 추워야 되는 게 뭔가 있는데 맞어? 우와 형! 아 추워 신기하다. 막 피어로켰어요. 그냥 눈치 싶은데요. 가격이 없어. 어 샤워 아니야? 샤워 했어요 근데. 이거 안 추웠어요. 이거 안 추워줘요. 미신이에요. 진짜 미신이에요. 넌 이렇게 입은 신인이죠? 나 한 번 들어봐. 아 싫어요. 신나는 거 아니야. 아니 싫어해. 빠진다. 그만해 형도. 하자. 누르면 한 번 해봐줘야겠다. 그치 그렇게 했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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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제 송민이한테 갔다 또 송민이한테 갔어가지고 이번엔 실버가 되게 저희 건데 그쵸? 한 번만 더 잡고 아니 이거 맛있어 수면 네 왜 이렇게 큰일? 왜 이렇게 해서 권이 형이랑 노란진 시작하게 하네 봄에 가자 봄에 언제 가요? 따뜻해질 때 가자 따뜻해지면 형 또 이제 시원해지면 가자 할 거잖아 아니야 나 언제 그랬어 봄에 가자라 시원해지면 가자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시간 시간 따로 드시고 보자. 거기는.. 그냥 1년째 못 가고 있어. 근데 나 술을 드시면 나 해상을 별로 안 좋아해? 한 중이란가? 나 한 번도 한 살게 하고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? 내려달라 하려다가. 나는 노래는 중에..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봄에 가자. 처음 되면 또 여름에 가자. 아니야. 여름 되면 그 아래 가자. 아니야. 가야 되면 겨울에 가자. 내년에 가자. 2년째 안 가요 지금. 동영어. 웃을 못 쳐요. 웃을 못 쳐요. 뭐야. 다 분했으면 갈 거야. 야 너 나 질투했냐? 에스스 떴어어요. 질투하지 않았어. 난 내 머리 질투했냐? 하고 싶냐고. 아니. 아니 그까짓 봐 난 너 머리 할 바에 네 머리가 낫다고 말하는 거 있어. 그래? 아니야 이렇게 형준이의 매력이 질투야. 그러니까 너가 소화할 수 있는 머리를 나는 할 수 없다. 근데 그게 질투지. 아 미친. 장하섬 참이지 장하섬 정말. 에이. 섭승이랑 이런 감독을 또 모른다 얘가. 에이. 나 꿈티도 안 하냐고. 진짜. 나 진짜 아래. 근데 왜 질투야. 아 근데 왜. 막 이렇게. 섭승이 이 같다 이제. 자꾸 나 찾아보니까 그냥. 야 너 안 찾아봤어. 저쪽으로 찾아봐요. 내가 너무 좋아도 그런 거 안 된다니까. 다시 찾아봤자. 다시 찾아봤어. 우와. 해오리 감자. 신천에 해오리 감자 잘하는 짓. 서울에 해오리 감자 파죠. 나 잊지도 않았지 마. 명동이 있어. 명동 안 가봤지? 안 가봤어. 진짜 안 가봤어? 아. 명동이나 가자 다음에. 명동이 뭔데? 노량집하고 명동하고 해오리 감자 먹으러. 말만. 말만. 아니야. 야 너가 안 가나 봐. 유윤이 벤트랄까? 맞아. 내가 안 가는 거긴 해. 다음에 명동 가는 걸로. 안 간다. 명동 갔다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. 안 간다 명만큼.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. 명동은 뭐 참죠? 유윤이. 안 가요 쟤. 아니 10억. 10억이랑 10센트. 나도 10억이네. 10억으로 10센트. 아 이거 어때? 어. 그. 50억에 10센트 작아지는 거. 10억에 10센트 작아지는 거. 10억에 10센트 작아지는 거. 10억에 10센트 작아지는 거. 50억에 10센트 작아지는 거. 저 뭐 했고요? 저 뭐 했고요? 뭔 소리야. 10억 받으면 10센트가 줄어들고. 그리고 10억 받으면 10센트가 커. 아니 10억으로 하면 안 돼요. 5억으로. 5억으로. 근데 어떻게 5원을 받는데 키가 어떻게 더 클 수가 있어. 그건 더 없지 않아요? 현실적인 게 안 돼요. 진짜 너 했을지. 나. 아니 왜 이렇게 광홀인 것 같지? 우리 광홀인 것 같지 않아. 진짜. 우리가 10센트 작아지는 한 번 10억 받아서 한 번 다 우리 올려놔서. 우리 광홀인 것 같지 않아. 우리 광홀인 것 같지 않아. 오늘 이건 어때요? 난지 아이가. 우주이가. 우주이가. 우주씨 이거. 난지 아이가. 여기 태양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. 너와 너흘이 내게 내려오. 이 정도. 담백해요. 선생님. 더웠다고. 머리 타고 주세요. 고맙다고 안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둘 다 참. 기대됩니다. 저와 함께 늘어났다. 칭찬이. 먼저 예쁜 것 같더라구요?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? 진짜 예쁜 것 같더라구요? 그리고 둘 다. 보통 축하한 시간은? 왜 이렇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? 이 저희가 뭐 찍었는 게 없으신가요? 수고 싶어요? 칭찬이.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지금 좀 그렇지. 이게 정말 쉽죠.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떤 날 생각한다고 생기기한 어떤 타운가 그러면 오랜만에 하고 찍는 영상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. 하고 찍는 거 재밌어요? 하고 찍는 거 재밌어요? 재밌어요. 약간 병원곡 같지 않아요? 원진이 저보고 Are you sick? Are you in the hospital? 맨날 영어로 맨날 영어로 나 볼어요. 어떻게 보면 점프 수치 색깔 말고 세미티때 입고 패션의 완성 다음연라인은 이거 여러분 영상이 돼서 어비티랑 추월이 있는 거 있습니다. 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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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무엇도 필요하지않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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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 HOUR SOURCE 이것은 해본과는 다르게 좋은 변수에 대한 해본을 진짜 안전하십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어 진짜 감사해 최소 오 아 삼성 삼성 삼성